메뉴 좀 주세요. 메뉴 좀 주세요. 물도 좀 주세요. 메뉴 좀 주세요. 메뉴 좀 주세요. 물도 좀 주세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냉면도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냉면도 맛있어요. 지영씨는 학생이에요. 저도 학생이에요. 지영씨는 학생이에요. 저도 학생이에요. 알렉스씨는 한국어를 배워요. 타오씨도 한국어를 배워요. 알렉스씨는 한국어를 배워요. 타오씨도 한국어를 배워요. 오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주세요. 오렌지 좀 주세요. 오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주세요. 어제 바지를 샀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샀어요. 어제 바지를 샀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샀어요. 저도 학생이에요. 저도 학생이에요. 운동화도 샀어요. 물도 마셨어요. 물도 마셨어요. 어제 백화점에 갔어요. 시장에도 갔어요. 어제 백화점에 갔어요. 시장에도 갔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집에서도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집에서도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